다음 이 노래입니다 이분 이 이름 진짜 오랜만에 본다 내가 아는 노래였려나? 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스테이가 추천해준 다음 노래 여섯 번째 노래인 것 같은데요 바로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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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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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좋은데. 이 노래 아마 제가 부른 적이 있었을 거예요. 이제 월요일 평가할 때. 그때 한번 부른 적이 있었는데. 이 노래 진짜 좋은데. 스테이가 노래 아니구나. 홀러페임 좋아요. 진짜 좋아요. 이 노래는. 이 노래는.